급변하는 시대를 사는 바쁜 우리는 몸매를 가꿀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규칙적인 일과를 보내고 있다면 약간의 자유시간이 있을 때 운동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장 걱정하는 신체 부위 중 하나가 팔이다. 쉽게 드러나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팔 운동을 하는 데 있어 장점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뭔가 특별하고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팔 근육을 만들고 탄력 있는 팔을 들고 싶다면 푸시업을 해보자. 그냥 거실이나 침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다. 오늘 이 글에서는 탄력 있는 팔을 위한 운동을 소개한다. 탄력 있는 팔을 만드는 운동 1. 손에서 가슴까지 팔을 가슴 넓이로 벌리고 발을 모으고 엎드리는 방법이 가장 전형적인 푸시업이다. 이게 너무 쉽다면 조금 더 힘든 자세가 있다. 손을 가슴 중간에 모으고 한쪽 팔을 한 번씩 아니면 다리를 들고 하는 방법 등으로 변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은 팔뿐만 아니라 가슴 운동도 된다. 팔 운동만 하고 싶다면 손을 모아하는 게 제일 좋다. 한 세트당 15회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2개씩 4세트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처음에는 한 세트만 해보자. 좀 편안하다고 느껴지면 4세트까지 더 운동한다. 쉽게 할 수 있으면 좀 변형해서 해보자. 과도하게 많이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아령을 들고 덤벨이나 아령을 들고 운동하는 방법도 있다. 너무 무거운 것을 들지 않도록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2. 운동은 삼두근 운동이 된다. 덤벨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올린다. 70도 정도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때 팔을 쭉 뻗은 다음 뒤쪽으로 구부린다. 한쪽 팔당 1, 0에서 12회씩 3세트를 실시한다. 동시에 2개의 아령을 들고 해도 되고 하나만 들고 해도 된다. 팔꿈치를 구부릴 때 어깨가 움직이지 않도록 유의한다. 앉거나 서서 할 수 있다. 3. 2개의 덤벨을 들고 2개의 덤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서서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만 구부린다. 손에 덤벨을 들고 180도가 될 때까지 팔을 쭉 뻗는다. 10에서 12회씩 3세트를 실시한다. 그런 다음 2개의 덤벨을 든 채로 팔을 어깨 높이까지 올린다. 이때 무릎은 살짝 구부린다. 덤벨을 위로 올린다. 양손을 동시에 올린 다음 다시 처음에 자세로 내린다. 한쪽 팔 당 10에서 12회씩 3세트를 실시한다. 등과 목을 바르게 편 상태로 운동해야 함을 기억한다. 덤벨을 들고 팔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운동을 하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다른 핑계를 대지 말고 탄력 있는 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자. 건강뿐만 아니라 몸매도 예뻐질 것이다.